아침부터 흉에 넘칩니다, 우리 윌벤져스네요. 아, BTS. 아, BTS 좋아하죠. 지금 한 시간 동안 BTS만 듣고 있어요. 렛츠고. 진짜 난리죠, 난리예요. 맞아요. 우리 애들도 좋아요. 우리 애들도요. 요즘 윌리엄만 아니라 렌티슬리까지 BTS가 푹 빠졌어요. 알렘 형아, 나도 형아 쳐요. 머리 바꾸고 싶어, 하얀색으로요. 나 BTS 좋아해. BTS 누구 좋아해? 브이. 윌리엄 누구 좋아해? 윌리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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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라해. 아름. 보라해. 보라해요. 보라해. 아, 이게 방탄소년단과 팬들만의 사랑 표현법이에요. 보라해. 보라해. 나는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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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필이 왔다. 나 반갑다. 이거 누라. 야 형 춤추는 거다 봐. 어머머머머. 우리 형 진지해. 와우. 어. 어? 어? 형 피리완 형 춤추는 거다! 그래도 다 알아! 그래도 다 알아! Look at my feet! 하니깐 Look at my feet! 하니깐 Look at my feet! 오우야! 진짜요? 진짜요? 세미 형이 더 좋아요 머리에서요?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돼!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돼 안돼!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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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나 봐요 맞아요 너무 급하게 일어난 일이라 왜 오는지 자체를 몰라 너 세미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너 사과만 하면 되는데 너 사과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면 나가, 나가. 이리 와. 서러워요. 같이 놀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고 그런 건데. 야, 사고만 하면 되는데 뭐 사고 안 하고 그래? 실수라고 하면 인정해야지. 그냥 사고 했으면 끝난 거야. 그럼 아빠가 화나지 않아. 사과할게요. 뭐? 사과할게요. 나도 저거 쌤은이한테 배워가지고 항상 안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많이 배워요. 육아왕 쌤아빠. 형, 미안해. 부화해. 부화해. 야! 됐어! 못했어. 나가! 이번 주 당시의 9시엔 특히 창이의 차원까지 자 born started. 하지만 나는 민아인 구원에서 시끄럽이 되었oger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